자 들어가자 숙련도 100 찍은 마스터 스케일 격분은 범위 어 범위야? 더사기네 격분 짱이네 케이님이 추천한 이유가 있네 아 이거 조심해야돼 으아 으아 아이 조심해야된다고 말했잖아 아이 저 아줌마 저거 왜 밟어 어이없네 밟지마라 나 죽는다 저기있다 아이씨 꺼져 도바퀸이냐 종이장이냐 그냥 서포터 도바퀸은 이 친구야 아니였어? 나는 서포터인데 마오사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서포터였어 도망도 못간다 어디가 어디가 야 야 쟤 체력차는거 봐라 어마어마하네 나란 맞겠다 야 진짜 어이없다 힐을 써? 거기서? 스키버가 있어 스키버가 있어 스키버도 있네 여깄다 또 있어 또? 또 있어? 난리다 난리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정신없어 잘 됐어 잘 됐어 잘 됐어 잘 됐어 잘 됐어 이 상황이 좋아 굿 불타는구나 아 어 됐다 음 맘에 들었어 어이 나가 어딨지? 여기 어딨더라? 기억조차 안나네 기억조차 안나네 갑자기 그거 먹고싶다 우리 막 캠프나 엠티 이런데가서 밖에서 먹는 그로삼겹살 막 연기냄새 짜욱한거 놀고 싶은건가? 뭐야 뭔데 이게 어 저거 열려 내려갈 수 있는데 아 안돼 돌아가 잠겼구만 더 가야돼 이 정도야 더 가야돼 뭔데 이거 불필요해 흐흠 어 활이 있어? 어 뭐가 많다 아이템이 어 잠깐만 소리 들었어 소리 들었어 안돼 백부장 백부장 빡치게 되겠구만 백부장 아냐? 백부장 꼴찌 아프다 한마리인가? 야 그래도 한마리다 다행이네요 준 보스가 나네 쟤는 공포 이런거 안먹힐거냐 먹힐 리가 없지 기계인데 번개 번개 와 어우 데미지마 씨 벌레 같네 벌레갈 때라도 이거보다 쓰겠다 위에 유니크 방패 들고 있는 애가 있습니다 오케이 뒤에 잡고 잡시다 아 그거 알아요 사람 둘이서 싸우는거 얼리 필요하자 체력없다 여자랑 남자랑 싸우는거 아냐 여 여 여기 아닐걸? 다음 아닙니까? 여기였나? 기억이 안나네 나도 크롤리 망하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우 이거 괴수대전이야 데미지가 닳지 않네 너 뭐해 왜 안때려 네 비참합니다 지금도 어우 씨 라이투 레프투 클났다 거기 있어 그냥 나오지마 나오지마 그냥 어 매지카츠 아 이건 아껴야 돼 으흠 으흠 저저 한번 할걸? 괜히 또 기어올라올라 안돼 여기 아냐 야 여기 아냐 아니 왜 아 트러너친 안 때리고 있어 어 그렇지 때려 인마 파괴한다 너를 파괴한다 아 아 아 마나 딸려 49미터 이제 바놨어 언제 올라가지 푸스로다 한 번 발어줄까? 이야 쟤는 신경 났습니다. 푸스로다를 들어가 와 아토로마치 세 마리 쓰네 좀 죽어라 죽어 좀 보스인가 막타 내꺼 네 블랙리치에요 엘더스쿨을 찾아왔어 아우 힘들어 죽을뻔니 어 멋있구만 다 필요없어 아우 좀 부셔 추천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쌩유 푸스로다 한번 치라구요 어디다가 어디에다가 저 푸스로다를 이 친구한테 아님 저 친구한테 인공태양 인공태양이 와있어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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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양이 아닌데 아 블랙리치에서 여기서 아니고 아 여기 맞네 그 유니크 나오는거 저장했나 둘 다 잡고싶은데 여기서 안양이 안쪄어 네 신병을 받아라 신병을 받아라 신병을 받아라 신병! 여깄다 어 은신 올라가고 있어 좋아좋아 둘 다 죽어라 그냥 어이 뭐야 어이 뭐야 저걸 세 방을 쏴? 잔인한 놈들 내가 또 빠질 수 없지 이야 신난다 다 죽어 그냥 인간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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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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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으아아아 자 야 Moment 이야 으 오 오오 오오 야...! 잠깐만指 잠깐만잠깐만 하이 공포가 다음에 걸렸어 하늘은 사라지지 않나? 희악하게 죽었네. 둘이 싸우게 내버려 놓을걸. 셀라, 이곳에서 떠나갈게. 적은 없나요? 물론! 내가 가면 돼? 내 방을 걸어 주시는 거 같아. 당신의 존경을 위해서 지휘할 수 있어. 그리스도 있을거야. ใคร? 오케이. 좋았어. 정말 으으으응 괜히 너무 빨리 써서 둘이 싸우는데 음 불덩이 말고 연쇄에 한번 써볼까? 어어 화려하지가 않아 화려하지가 않아 화려함이 없어 나가는 놈이 있으면 내 여기서 집어넣어야지 나갈라고 할게 말해 봐 바로 집어넣어야지 도망치기만 해봐 여기서 집어넣을거야 도망 따윈 없어 싸우고있나? 둘다 잡을거야 지난번에도 항상 하나씩 놓쳤어요 원래 남의 싸울 때 끼는거 아닌데 아트런치 죽어왔나 소환해주자 리필 리필이다 리필은 서비스 망고 싸우게 죽어 이거 먹고 멍청아 멍청아 어 됐다 멋있는 놈이구만 도망칠 마음이 없어 그럼 잘됐지 그냥 죽어 여기서 야 힐을 해? 야 치사한 놈이 남자가 되가지고 힐을 하고 있어 다 별로고 여자 있어 여자 있어 이거다 순열의 원형 방패 일격을 사용하면 3점에 출혈 출혈피 를 준다 와 생긴거 봐 이게 더 아프겠다 도끼보다 도끼가 더 무디인데 다 됐나 이런거 뭐 남은 키가 있었네 언제 있었대 이리로 가면 마커 치켜요 이거 하고 오면 스카이림으로 가니까 나갔다 들어올까 나와봐 아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 그럼 나갈 때 편하겠네 알겠습니다 좋은 방법이네 들어가자 나 할 필요 없잖아 지도 생겼잖아 그렇지 어 뭐야 문 열어야 돼요 문 열어야 돼 문 열어야 돼 아하 다시 갑시다 전에는 이걸 한번도 안해서 그냥 지나갔었는데 두 번이라네 어 나 만드는 건 아니겠지 저기 있네 일로 오나 아주 건방지구만 맞출 수 있을까 나온 김에 용인 하나 잡자 마침 또 마중으로 왔네 어딨어 나 안보인다 깜깜해서 갔나 갔어 갔다 치자 안보인다 나 이쪽으로 가야네 역시 블랙리니치는 날 잡고 그냥 하루에 다 와야 돼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자 저장 아 여기 또 왔다 오래 걸리지 대단히 길어 정말 대단히 길죠 하 여기가 너무 싫어 여기서부터 싫어 이미 데미지 멘에 이거 써도 데미지가 그냥 그렇던데 어떻게 쓰는거냐 어 맞질 않아 이게 아 견갑 기셨어요 나는 그냥 로브 또 마오사는 로브를 껴줘야지 그게 마오사지 한 마리인가 오래 걸리네 한 마리 잡는 이거 한번 써주고 대쇼 대쇼 어허 어허 마나가 너무 많이 들어 원래 한 마리 더 있을텐데 두 마리 같았는데 이 자식아 어헝 아 소원수가 둘이면 참 행복할 것 같아 아 미안해 잘못썼다 아 이거 이렇게 셌나 이 녀석이 아우 법사는 진짜 고생을 너무 많이 해 화려한거에 비해서 데미지가 약하니까 짜증나 잡아 빨리 사장님 부인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 어쒀데 엄청 아프네 어하이 아파 죽겠네 고어 참 누구야? 어어어 곤란하다 잘 됐다 곤란한 게 아니야 격분이다 어? 내성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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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 수가 뭐 근데 둘이 싸운다 사이가 안 좋은가 본데 웃기는 일이네 분명히 격분이 아닌데 둘이 싸웁니다 사이가 안 좋은가 본데 동시에 죽어라 굿 굿 와 아스트로라치까지 딱 떨어졌어 스노우쇼 저장 한번 하자고 여기는 또 이제 촛불을 한번 켜주는 게 또 간지지 센스지 어두우니께 들어가자 아무것도 아니고 또 있나 오케이 연금술 왜 증가했지 증가할 이유가 있나 책봐서 책때문에 그런가 없고요 이건 쓸뜸건 지문같은데 어나더 모드 어나더 라이프 모드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시작하면 레벨 1이 여기입니까 어떻게 깨 어떻게 깨 할 수 있나 버려 이 책 너눈누트는 너누트는 깜깜해졌어 나가자 어 어 나가자 필요없어 히쪽이었는데 목소리가 나오네 죄송합니다 모기 가라앉아가지고 저거 백부정 아니야? 또 나오는거냐? 인공태양이 뭐에요? 이거? 버섯? 저 파란거? 어 저 팔모가 저... 봤나? 음... 내가 봤을땐 내가 뭔지 아는데 지금 기억을 못하거나 그게 인공태양인지 모르는 것 같아 두 마리다 봤나? 그냥 좀 가지? 그냥 좀... 차오르스 소리인데? 움직이지 않겠지? 움직이지 않겠지? 으어어어 곤란하다 두 마리다 이야아 난리 났다 너무 많다 뜨아 아 아 너무 많은데 격분 적인 격분 먹힐까? 거리가 좀 먼데요 먹힌다 먹힌다 다행이다 둘 다 먹히네 둘이 싸우라고 하고 여기 싸웁시다 세라나는 왜 안와? 저기도 있다 너도 격분? 격분 파티? 오케이 오케이 어어어 야 여기서 너까지 오면 안 되지 어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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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됐다 잘 됐어 잘 됐어 잘 됐어 차라리 잘 됐어 저기 난리 났어 둘이서 못 죽어서는 다래요 둘이 오케이 오케이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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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차우루스가 상대가 안 돼 아니야 저기 또 온다 야 내 머리 위로 화살 지나간다 맞아라 오케이 문제 있는데 얘 러치 잡지 아 누가 이렇게 쏘는 거야 여기 있다 도와줘 그렇지 환상 나는 화기 마법사가 아닌데 환상 마법사인데 백부장 쏴 백부장 쏴 백부장 쏴 어 환상은 81이요 훨씬 높아 흠흠 충전이 다 됐네 아 많이 썼구만 오케이 마법사 증가 아니 세라나 어디있냐고 와아아아 야 야아 야아 저장 안했어 마법사 대학이요 네 네 칸 썼죠 지금 아크메이치 복장이니까 아 아 저기부터 하자 선물 먼저 주자 마음의 선물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받으세요 오케이 사랑의 열매를 받으세요 오케이 받았어 아크메이지인데 그렇지 파괴는 약하고 비열하게 써오는거죠 환영마합으로 됐어 세라나는 왜 안와? 어딘데 안오는거야 야 너 왜 안오냐 일로와 뭐하냐 거기서 벽보고 따라와 아 답답한거 언제쯤이면 게임 속에 AI가 우리가 원하는대로 될까 어 어 안녕 기절 죽었어 너 떨어져 안 떨어졌네 그가 일어났다 일어났다 그가 일어났다 저기 싸우고있어 놀고있어 떨어졌나? 팔만 안보이는데 내려오나보다 결국 신나게 싸우고있구만 잘하고있어 차로써야지? 뭐 더있을텐데 너도 먹고 또 없나? 없어? 난 안 보네 아 세라나 왜 안 오니 싸우고 있으라 그래 빨리 와 이쪽으로 푸스로더로 날려버려야겠다 정신 못 차렸네 이거 대딱대 너 혼나야겠다 쪼맨한 악동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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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애들 일어났다 이거로 싸워 그렇지 정신 차렸어 이제 화살이 일로 어 잠깐만 화살이 일로 온다 맞아라 제발 좀 맞아봐 그렇지 잘했어 아 백포장 말고 차오루스한테 얘라도 하나 끌고 와야지 아이고 더럽게 안 맞네 자 추천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know